부엌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공간 중 하나로 가족이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며 소통하는 장소입니다.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 부엌이 꿈에 등장하는 것은 종종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개인의 내면적인 상태나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부엌에서의 꿈은 삶의 영향, 가족 간의 관계, 가정의 안정 또는 개인의 창조성과 관련이 깊을 수 있습니다. 부엌이 꿈에 등장하는 이유는 다양한 심리적, 상징적 요소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. 부엌은 가정의 핵심적 공간으로서 물리적, 정서적 영향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. 따라서 부엌 꿈은 삶의 중요한 문제, 감정적 안정, 창의성 또는 관계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부엌 꿈을 꾸는 몇 가지 주요 이유입니다. 부엌은 가정과 가족의 중심을 상징하는 장소로 꿈에서 부엌이 등장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관심이나 걱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나 가정의 안정을 강조하는 요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식사를 하는 꿈은 가족 간의 소통과 관계의 질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부엌 끈 음식이 준비되고 섭취되는 공간으로 꿈에서 부엌이 등장하는 것은 영향과 관련된 문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감정적, 정신적 영향에 대한 피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부엌에서의 꿈은 스스로를 돌보는 방식이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을 의미할 수 있으며, 이는 자신이 얼마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.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은 창의성과 생산성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. 따라서 부엌이 꿈에 등장하는 것은 개인의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부엌에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거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요리를 하는 꿈은 창의적인 에너지가 충만하거나 현재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부엌은 또한 변화를 준비하는 공간으로도 해석됩니다. 음식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과정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으며,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에 부엌 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는 변화에 대비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기 위한 심리적 준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. 부엌 꿈의 해석은 꿈에서 부엌이 어떻게 등장하는지,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됩니다. 일반적으로 부엌은 가정의 안정, 창의성, 그리고 관계를 상징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만, 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. 깨끗하고 정돈된 부엌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상징합니다. 이는 개인의 삶이 잘 조직되어 있고,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정돈된 부엌은 또한 감정적 균형과 내면의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. 만약 꿈에서 부엌이 매우 깨끗하고 깔끔하다면, 이는 자신이 현재 삶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으며,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반면,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부엌이 꿈에 나타난다면, 이는 삶에서 감정적, 신체적 또는 관계적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. 부엌이 혼란스러운 상태는 가정 내 갈등, 개인적인 스트레스, 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꿈은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거나, 삶의 일부 영역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꿈은 창의성, 돌봄, 그리고 생산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음식을 준비하는 행위는 자신을 위한 영향을 준비하는 동시에,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 꿈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나,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잘 준비된 음식 만약 꿈에서 준비된 음식이 맛있고, 잘 준비되었다면, 이는 삶이 잘 조직되고, 목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개인의 노력이나 창의적인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. 음식을 태우는 꿈 반면, 음식을 태우거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꿈은 좌절이나 실망 또는 노력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자신의 노력이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낯선 부엌이 꿈에 등장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새로운 부엌은 자신이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고 있거나, 현재의 삶에서 변화가 필요함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. 낯선 부엌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, 이는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와 적응력을 나타낼 수 있지만, 반대로 낯설고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면, 이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부엌에서 불이 나는 꿈은 강렬한 감정, 통제되지 않은 상황 또는 큰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. 부엌에서 발생한 불은 종종 긴장, 갈등 또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을 상징합니다. 이는 현재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거나, 감정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불은 파괴적인 요소일 수 있지만, 동시에 재생과 변화를 상징하기도 하므로, 이 꿈은 자신이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. 깔끔한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꿈, 한 여성이 꿈에서 매우 깨끗하고 정돈된 부엌에서 가족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. 꿈 속의 부엌은 넓고 환했으며, 그녀는 요리를 하면서 매우 평화롭고 안정된 기분을 느꼈습니다. 이 꿈은 그녀의 가정이 현재 안정적이고 평화로우며, 가족 간의 관계가 긍정적인 상태에 있음을 상징했습니다. 실제로 그녀는 최근 가족과의 갈등이 해결된 후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으며, 이 꿈은 그녀의 감정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. 지저분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꿈 다른 사례로 한 남성은 꿈에서 매우 지저분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. 부엌은 혼란스럽고 음식 재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며, 그는 제대로 요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. 이 꿈은 그가 현재 겪고 있는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삶의 혼란을 상징했습니다. 실제로 그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, 이 꿈은 그가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. 부엌에서 불이 나는 꿈 또 다른 사례로 한 여성이 꿈에서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큰 불이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. 그녀는 불을 끄려고 했지만 불길은 점점 커졌고, 결국 부엌 전체가 불에 휩싸였습니다. 이 꿈은 그녀의 내면에 억눌린 감정과 갈등이 폭발할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꿈이었습니다. 실제로 그녀는 최근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, 이 꿈은 그녀가 그 감정들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. 도엌에 예쁜 꽃이 피어있는 꿈 실제로 부엌 살림살이가 윤택해지고 잔치 준비를 하게 된다. 도엌에 있는 거미가 점점 커져 황소만하게 보이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엌에 살림살이 더 알차게 장만하여 부자가 된다. 도엌에 있던 부거를 고양이가 물어가는 꿈 집안에 도둑이 들어 귀금속과 물품을 도난당한다. 실물수, 오한이 들끓는다. 도엌에서 물이 솟아나는 꿈 매사가 순조롭게 풀리고 입신양명할 기회를 얻게 된 도엌에서 불이 난 꿈 집안에 급한 일이 생김 도엌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꿈 곡식과 먹을거리가 생긴다. 살림살이를 장만하고 생활이 넉넉해진다. 도엌으로 관이 들어가는 꿈 앞으로 재물이 생길 재수 꿈이라 한다. 실제로 한 일에 비해 기대 이상의 대가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. 도엌으로 찬거리를 많이 들여온 꿈 머지않아 사업 자금이나 일거리 등이 생김 도엌을 고치는 꿈 뜻밖의 재물이 생기거나 모든 일이 순조로와 잘 진행되지 않던 일도 해결됨. 불꽃이 부엌이나 주방에서 치솟는 꿈 예상하지 못했던 재물의 손실이나 사고 또는 낭패가 발생하게 된다. 산대지가 부엌으로 떼를 지어 들어오는 꿈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항문에 종사하는 자녀를 두게 됨. 상추가 부엌에 수북하게 놓여있는 꿈 부엌서임과 반찬거리를 장만하여 잔치를 벌린다. 송충이가 부엌에서 따라다니는 꿈 송충이가 부엌에서 따라다니는 꿈은 자손이 착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한다. 어머니가 부엌에서 쌀을 씻는 꿈 집안에 화사한 변화가 오고 많은 기비를 초대하여 파티를 열게 된다.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 일이 분주다사하게 된다. 변동, 작업, 잔치, 준비 등이 있다. 옛 부엌 살림 또는 그릇 등을 얻는 꿈 옛 부엌 살림 또는 그릇 등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태어날 아이가 장차가업을 계승, 발전시키거나 전통적인 일에 종사하게 됨을 의미하는 태몽이다. 우리가 부엌에 앉아있는 꿈 집안에 잔치가 있어 먹을 것을 많이 장만하게 된다. 풍요한 살림살이를 이룬다. 자기 집의 부엌이 두 개인 꿈 가족과의 불화로 헤어질 수가 있다. 자기 집의 부엌을 고치는 꿈 재수가 되길 하여 뜻밖의 재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. 또한 기타 모든 일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지금까지 잘 되지 않던 일들도 해결된다. 주방 부엌에 아담한 예쁜 단지 몇 개가 나란히 놓여있는 꿈 집안의 제복과 살림살이에 알찬 변화가 온다. 발전이 있다. 집 부엌 구석에서 기어나오는 바퀴볼리를 모두 잡아 봉지에 넣어 죽이는 꿈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지하당원을 소탕할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 상황과 관계하여 일하게 된다. 거위가 부엌에 앉아있는 꿈 부엌 설림이 드러나고 곡식이 가득하게 된다. 재물, 돈, 물품, 잔치 준비 등이 있다. 고양이가 부엌에 들어와 생선 반찬을 물고 도망가는 꿈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와 귀금속을 훔치거나 강탈해 간다. 구렁이가 부엌이나 주방에 있는 꿈 오고기 만당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된다. 식복, 물품, 돈이 생긴다. 돼지 한 마리가 부엌 안으로 들어오는 꿈 주식과 먹을 것을 장만하거나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. 새 식구를 맞이하게 된다. 먼 곳에 떠나가 있는 사람이나 여행 중인 사람을 부엌에서 만나는 꿈 조만간 외부에서 소식이 오거나 떠난 사람이 돌아오게 될 귀환의 침조이다. 모란꽃이 부엌에 탐스럽게 피어있는 꿈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게 된 물을 마시려 부엌에 가니 부엌이 샘물이 된 꿈 커다란 행운의 꿈 어려운 일에 실마리가 풀려 재물이 들어올 꿈 반찬거리가 부엌에 가득 쌓여있는 꿈 사업을 계획해 놓고도 자금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으나 사업 자금이 해결되게 된다. 방안 또는 부엌의 식초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꿈 어떤 기관 또는 집안에 큰 소문이 나고 그 영향을 받아 심러하게 된다. 부엌에서 서성거리던 꿈 사업을 시작하게 되거나 출세의 기반을 다질 일이 생긴다. 부엌에서 요리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꿈 손님이 오거나 어떤 복잡한 일에 손을 대어 많은 노력이 있은 뒤에 성과를 얻게 된다. 부엌에서 울거나 몰래 흐느끼는 꿈 부부간을 크게 다툴 일이 생기거나 상대방에 대한 불만으로 헤어질 우려가 있다. 부엌에서 음식을 열심히 만든 꿈 하고 있는 일을 재점검하거나 무언가를 만들 일이 생긴다. 부엌에서 일을 하는 꿈 무언가에 이득이 생길 꿈 부엌 가마솥 안에 물이 가득 담겨있는 꿈 집안에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될 길몸이다. 부엌 살림이나 주방 가구가 소리를 내는 꿈 기방이나 모함에 연관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. 부엌 아래로 물이 흘러가는 꿈 장처 행제할 재수 꿈이 든다. 복권이나 기타 그 밖에 투첨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. 부엌 안에 며느리 바풀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꿈 아내의 부엌 사랑이 충만하고 집안에 경사로 먹을 것을 장만하게 된다. 부엌 천장 밑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 경사스런 일로 집안에 잔치가 생길 짐척, 행제, 재물, 농 먹거리 등이 생길 길몸 부엌의 거위가 들어와 앉아있는 꿈 부엌 살림이 늘어나고 집안에 먹을 것이 가득하게 된 부엌의 그릇마다 음식이 가득 담겨있는 꿈 집안에 고사나 잔치가 벌어진다. 파티, 모임 재물, 농 물품 등이 생긴다. 부엌의 그릇밖에 없는데 울음소리가 나는 꿈 집안에 우한이 들고 근심이 생기며 구설수에 오르게 된 부엌의 모란 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실제로 부엌 살림살이가 깔끔하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한다. 부엌의 불나는 꿈 부엌에서 불이 나서 활을 타오르는 꿈을 꾼 사람은 행제하여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될 수도 있다.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긴급한 일이 생길 징조라고도 볼 수 있다. 어떤 긴급한 일을 얻게 될 수 있다. 인생을 얻게 될 수 있다. 더 힘들게 돼지